자 말씀드린 것처럼 메르츠 증권의 이다솔 차장과 먼저 박정용 차장과 하듯이 오늘 시장에 대한 특기할 만한 사항 그리고 시장 내부 수급 오늘의 한정돼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지난주 금요일 날 됐군요. 저희 금요일 날 밥 먹으러 왔었습니다. 스튜디오에서는 꽤 오랜만인데 금요일 날 식사는 같이 했군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하고도 많은 만남이 있으셨는데 그런데 오늘 코스피는 올랐고 코스닥은 빠졌는데 기분은 좋지 않더군요. 장에 악재가 하나 있었어요 일단 오늘 장을 요약하면 일단은 명절과 중국 폐렴 두 가지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통상적으로 명절 앞두고서 개인들이나 전체적인 사인 매물 경계심리가 나타나는 시기거든요. 아무래도 한국 시장이 금요일과 월요일 이틀 휴장을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어떤 글로벌 악재가 나올지 몰라서 줄이고 가는 분위기이긴 한데 농담 사항에 얘기하는 게 보통 오늘 팔면 수요일 날 입금되거든요. 명절 전에 세뱃돈 챙겨가려면 화요일까지는 팔아야 주식 팔아서 세뱃돈 입금이 됩니다. 저희끼리는 그냥 반 농담으로 내일까지 팔아야 세뱃돈 주는 날이다 그러긴 하는데 그거는 큰 영향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런데 표현을 세뱃돈으로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영향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영업하시는 분들 혹은 또 회사 경영에서 보너스주 드려야 되는 분들 설 귀양비 드려야 되는 분들 하물며 부모님한테 또 찾아뵈야 되는 분들이 사실 경비가 들기도 하죠. 그렇죠. 자금 수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 코스피 시장에서 이제 뭐 개인들이 한 500억 정도 팔았는데 그것보다는 사실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키워드는 중국 폐렴이었거든요. 저도 오전에 중국 폐렴 관련된 뉴스 접할 때만 해도 이거 좀 이게 뭐 장애 조정을 받을 성격의 뉴스라고 크게 인지는 못했었는데 이제 중국에서 폐렴이 확산되는데 오늘 이제 한국에서 첫 번째 확진자가 나왔다는 뉴스가 나왔고요. 중국에 거기 우한시를 갔다 온 한국 분은 아니고 중국 분이죠. 지금 제가 기사로 접한 내용은 중국 우한시를 방문했다가 한국으로 돌아오신 중국인이 폐렴 증세가 있어서 확인을 해보니 이제 중국 폐렴인 것으로 확진이 돼서 한국에서도 첫 번째 중국 폐렴 환자가 이제 발생했다는 내용이 좀 보도가 됐고 그리고 이제 중국 현지에서도 최초 보도 대비 사망자 수가 조금 늘었죠.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그런데 이제 춘재가 이제 곧 오니까 맞습니다. 우리도 뭐 민족의 대명절이라서 부모님 댁도 찾아뵙고 합니다만 중국 사람들이 춘재 때 귀향 본능은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 중국 같은 경우는 한국은 사실 땅이 좀 좁아서 평소에도 부산과 서울 정도는 늘 교류가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완전히 먼 거리다 보니까 특정 지역에서 발발한 무언가들이 이제 서쪽까지 가기에는 상당히 시간들이 필요할 수 있는데 거의 이번에 한 큐에 퍼질 수 있는 여건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우려로 커졌는데 특히 이제 시장에서 오늘 특징주들을 보면 소위 이제 무슨 병 걸렸다 할 때 나오는 호환마마 관련 주식들은 다 올랐습니다. 옛날에 사드 백신주 해갖고 진원생명과학이나 마스크하는 업체들 호환마마 관련주라 그래요 호환마마 관련중인데 이 종목들이 사실 중국 폐렴을 치료하는 회사는 없거든요. 그런데 늘 뭔가 역병이 돈다는 얘기가 나오면 늘 오르는 테마주들이 있는데 그런 전통의 백신 관련주들이 거의 대부분 상한가를 들어갔고 거기에 더해서 마스크 관련 업체들 상한가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었고 반면에 이제 빠진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 중국 소비재 관련주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라든지 방역 관련주라든지 백신 관련주들은 그게 효용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일종의 좋은 테마군이 형성되고 반대쪽에 대중국 관련해서 조금 기지개를 피고 있던 중국 소비관련주는 중국이 오히려 움츠러들 수 있다. 이게 만약에 퍼져버리면 그렇죠. 이 영향을 악영향으로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오늘 차익실현의 명분이 된 것 같은데 코스피 시장에서는 대표적으로 호텔실라와 아모레퍼시픽 이런 종목들 신세계 이런 종목들이 많이 빠졌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최근 주가름이 좋았던 카지노 관련주들 파라다이스나 이런 종목들 중 조정을 받았고 그나마 조금 중국 관련주 중에서 시세가 강했던 건 엔터주였습니다. JYP나 YG엔터 SM 같은 엔터테인먼트 주식들은 상대적으로 우리 케이팝은 역경도 못 막는다는 얘기인가 유튜브로 보니까 유튜브로 굳이 방문 안 해도 된다 이런 해석의 여지인데 어쨌든 오늘 시장에서는 중국 폐렴을 좀 믿기로 중국 관련주들의 차익실현이 나오면서 특히 점심 오후장에서 소위 종목이라고 불리는 개별 종목들이 상당히 조정을 많이 받는 분위기였고 그리고 이제 실제 이번 중국 내수주의 모멘텀이 어찌 됐건 3월 달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언론 보도들이 보도되면서 시작이 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과하게 일단 해석하시는 분들은 이래갖고 국가주석이 오겠나 이런 생각까지도 아직은 좀 빠르지만 부정적인 상상의 날개는 갑자기 많이 퍼지더라고요. 이렇게 저도 장을 대응해보면 느끼지만 보통 이제 이게 오후장 가서 좀 반등이 나왔으면 걱정을 덜 했을 텐데 계속 오후장 들어가면서 특히 코스닥 중심으로 계속 시장이 밀리다 보니까 약간 해석이 해석을 났는. 그런데 이제 알려진 바로는 1분기 얘기가 나오다가 상반기에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죠. 네. 이래저래 팔고 싶었던 사람들은 좀 핑계낌에 울고 싶을 때 빵 때리는. 그렇죠. 땀을 좀 제대로 맞았죠. 그렇군요. 외국인 기관은 어땠습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오늘 코스닥 시장 코스피는 샀고요. 코스피 시장은 538억 매수였고 기관은 한 278억 정도 최종도로 매도 했고 코스닥은 외국인 730억 매도를 기록했고 거의 많이 팔았네요. 기관도 한 77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아니 뭐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이 세뱃돈 때문에 판 게 아니라 외국인 기관은 세뱃돈도 필요한데 왜 이렇게 판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제가 볼 때 명분 인 것 같은데 저희가 지수를 보다 보면 이게 랠리가 지금 12월 초부터 시작된 랠리거든요. 특히 이제 대략 지수상으로 코스닥이 한 600 초반 정도를 찍고 680 정도 올라왔었으니까 지수로 보면 12% 이상 정도 오른 상황이라서 뭐가 됐건 간에 좀 팔고 싶은 욕구들은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그게 이제 어떤 빌미로 사실 이제 소화가 될지는 예측을 못했었는데 그게 이제 명절이나 혹은 중국 폐렴이라는 이슈로 표면화가 된 것 같고요. 그런데 일단 외국인 자체는 오늘도 코스피 시장은 샀거든요. 샀다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산 거죠. 그렇죠. 코스피 시장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하면 분위기가 이렇게 쏙 좋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면 좋았던 게 대표적인 게 이제 오늘 조정받았던 호텔신라 아모레퍼시픽 신세계 이런 최근 들어서요. 최근 들어서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조금 빠지다가 고개를 든 종목들이 특이했던 게 lg화학이 오늘 한 6% 정도 올랐거든요. 현대차 재료 때문에 합작사 만든다는 것 때문에 lg화학이 그러니까 삼성sdi는 이미 지난주부터 시세가 나기 시작했었고 상대적으로 lg화학은 이제 화학 사업부가 훨씬 규모가 큰데 화학은 별로 안 좋고 배터리는 조금 기대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일단 배터리를 좋아하신 투자자분들은 보통 삼성sdi 먼저 사시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합작사가 콕 집어서 나오다 보니까 lg화학이 한 6% 이상 올랐고 lg화학 벤더들이 또 돌아가면서 2차전지 중에서 올라서 배터리 관련주들은 코스닥 시장에서도 오늘 대부분 플러스 종목으로 끝났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lg화학이 조금 특징적인 건 지난주에 이제 언론 보도에서 정의선 부회장의 이번 현대차그룹 인사를 평가한 기사들이 있었는데 그 기사에서 많이 다뤘던 내용이 기존의 수소차를 좀 고집했던 엔지니어 출신의 소위 mk라인들이 많이 퇴진을 했다 이런 해석들이 좀 전기차로 방향을 확실히 정하고 간다는 거죠. 그런 것 아니냐는 이제 의심인 거죠. 그런 것 같기는 해요. 기아차를 거의 전기차 브랜드로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의 발표도 지난주에 ir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뭐 풀라인업도 얘기도 하고 11개 차종 얘기도 나오니까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방송에도 얘기했는데 둘이 이 브랜드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다 내연기관 나눠서 하고 전기차 나눠서 하고 수소차 나눠서 꼭 해야 되나 그런 면이 좀 거기다 제네시스 브랜드까지 또 생겼으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이 지난주에 인사이동 기사지 나오면서 사실 여태까지 현대차 그룹이 소위 미래차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전기차보다는 수소차 쪽에 조금 더 힘을 실고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통 수소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 중에서도 사실 내연기관인데 연료를 화성 연료에서 수소 연료로 바꾼 개념에 해당하는 배터리 시스템이고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아예 내연기관을 빼버리고 배터리가 그냥 들어가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도 보면 전통의 기계공학 베이스에 엔진에 대한 자부심 이 있는 엔지니어들은. 그게 이제 mk라인이라는 거죠. 그렇죠. mk라인이고 전기차보다는 수소차를 더 미는 경향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이번 인사이동에서 그런 라인들이 좀 많이 퇴장하시고 새로 이제 전진 매치된 소위 이제 새로운 해장 부회장님의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전기차 관련 그런 의심을 하던 찰나에 엔진왕이 터져버리니까 가나 보다. 뭐 이런 좀 해석들이 나온 것 같아요. sk에너지이노베이션이죠. sk이노베이션이 또 기아에 또 전기차 파티를 납품한다는 발표가 지난달에 있었는데 또 엘지화과 합작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현대기아차의 전기차에 대한 판매 비중을 비약적으로 높여야 되겠다는 심중을 정의선 부속부회장이 갖고 있을 것이다. 충분히 출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군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매기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사실 그 신고가를 이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신고가 돌파하고 둘 다 넘어가는 상황인데 보통 신고가에서 공방이 많았던 주식이 신고가를 돌파하고 나면 힘의 균형이 좀 쏠리는 경향이 생기 거든요. 더 힘을 받아요. 어떻게 보면 신고가 부근에서 매도 배수 공방이 있었다는 얘기는 파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사는 사람도 있었지만 파는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인데 지금 신고가를 돌파하면서부터는 오히려 파는 사람의 힘이 좀 무색해지는 또 실제 시장의 애널리스트나 여러 추론을 봐도 삼성전자를 팔자고 얘기하던 사람들의 논리가 점점 뒤로 밀려나는 흐름들이라서 오히려 신고가 돌파 이후에 삼성전자가 좋아진다는 목소리가 강해지는 톤이고 거기에 기존에 일부 해지펀드에서는 공매도 수들이 있었을 테니까 오히려 신고가 이후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매수에 대한 흐름이 좀 빨라지는 흐름 인 것 같고요. 실제 업황이나 지금 1분기 2분기 리뷰 대회 올라오는 실적들도 아직까지는 전자닉스한테 우호적인 데이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부 시장에 대한 얘기가 오늘 시장에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나오긴 했는데요. 오늘 시장에 관련된 얘기는 이 정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잠시 광고 들으시고 과연 연초 장세를 우리 이다솔 차장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또 남아있는 한 두 달 반 가까이 또 설명절을 빼면 한 두 달밖에 안 남았다고 봐야 되겠네요. 2월이 또 짧기도 하고요. 그래서 1분기에 대한 장세 전망과 여러분들의 대응 전략까지 한번 깊이 있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잠시 광고 들으시고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